야 좀 이따가 공개해도 되냐?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지금 공개하라고? 나 갔다 와 지금 공개할 생각 없어 도저히 지금 공개할 생각이 없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루돌프 코입니다 사과먹는 루돌프 아니야! 루돌프 코예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아시겠습니까? 형성과자 잘생겼다고? 어떻게 된 거지? 아 요번에 코가 좀 사이즈가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야 근데 괜찮지 않냐? 어떻게 보면 비슷해 루돌프 코! 일반적인 코스프레를 파지 않겠다 나의 의지 이제 빨간 색깔 크로버키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안녕? 근데 루돌프 코 코스프레 퀄리티 뭐지지 않냐?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군가가 루돌프 코 코스프레를 하겠냐? 세계 최초예요 오늘 아니면 못 보는 모습이야! 야! 라고 해도 돼 내 거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투수야! 투수야!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야 근데 이거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거 같으니까 뭔가 좀 그렇다 머리만 둥둥 떠다녀 지금 잡아먹히는 거 같다고요? 얘예요! 루돌프 코예요 코 코가 좀 큰 것 뿐이야 그래서 피를 먹었다고?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루돌프 코 근처에 피가 묻었는걸? 형 루돌프인지 사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거 같으니까 이제 놓아주면 안 될까? 누구예요? 위에 살아있어요 얘 오늘 일하러 가야돼요 산타 할아버지랑 코까지는 인정근데 그냥 코보다는 일 못한다고 산타한테 두들겨 맞은 분 코 같아 그쵸 이제 어제 과음을 좀 심하게 한 루돌프 오늘 이제 전 세계를 질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반박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제 과음을 좀 쉬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코스프레를 하게 된 계획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방구석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우리 투수들을 위해서 단시나마 웃고 가시라고 아 이 상태로 오늘 롤을 하자고? 아니야 생각을 해봐 오늘 이 상태로 뭘 해야 되겠니? 당연히 모바머를 해야지 이제 만약에 이 상태로 모바머를 한다? 그럼 나 이 상태로 하는 거야 내 몸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오늘 아주 그냥 살인마를 끝자면 보겠어 징그럽다고? 이렇게 귀여운 루돌프가 어딨다고 지금 징그럽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감정이 메말랐어 밖에 나가서 찾아봐 이렇게 귀여운 루돌프가 어딨는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찾기 힘든 루돌프야 이거 이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루돌프라고 이게 원래 루돌프 코어의 평균적인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딱 보면 모르시니까 지금? 크기가 좀 커져가지고 아래로 좀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러고 나가자고요? 지금 나갔어요? 졸심까지 같이 나간 거 아니죠? 안 되겠구만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겠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분위기 전환 배경이다 어때? 성냥 코스프라는 거 어떠냐고? 그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다가 이제 나무 막대기 그것만 딱 하면은 이제 성냥 되거든요 성냥 으쌰 성냥 피를 받은 사이즈로 구이기 시작해 야 불탄다 정냥이다 개꿀로 탈탄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분들도 크고 같지 않습니까? 누가 봐도? 아하하하하하하하 오늘 크리스마스 때 아주 그냥 끝장을 봐주지 일단 오늘 살인마로 좀 한 바퀴 돌아볼까요? 한번 시작해볼까? 시작해볼까? 오늘 한번 여기 근처에 있겠구나 여기 근처에 있겠구나 바이 하파 그리타임 일로와 일로와 비디오 오라 요망한 녀석 우후 요망한 녀석 안 봐도 비디오야 요망한 녀석 너에게 등포를 선사하지 오? 요망한 녀석 어때 이 짜릿짜릿한 마실? 요망한 녀석 거기에 왜 들어갔어? 근데 마저 해갔어 어딜 도망갈라 그래? 사람이 언제 줄도 못 들어가야 바로 나한테 걸렸을 때지 왜 안 봐라 산타께서 너를 기다리고 있니라 산타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산타가 너를 귀여워해줄 것이야 어서 올라가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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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라 총에 맞았을 때 아니 숨이 멎었을 때 아니 바로 바로 지금 산타에게 올라갔을 때 너를 숨통이 끊어지니라 올라가거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올라가 어서 올라가거라 산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하하 제가shif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